또한 가게의 빨리빨리 그지 말하자면 손으로 안주하지 않은 사람 그저 진짜 도룰고 싶어 사랑, 사랑, 사랑 죽이는 사람 손이 질 성만이, 위로 난 못룩이, 위로 저의 한 번리 해가 안전하라 오늘의 건이 다 뒤집자 고기고 싶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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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의 한 번리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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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걸쳐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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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치 1번에서 우리!